네, 열네번째 챕터에요. More about printing. 프린팅에 대해서 몇가지 예제를 좀 더 보자는건데, 나머지 대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몇가지는 제가 좀 설명을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충해야 될 부분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몇가지 뽑아 나온 예제들입니다. 첫번째부터 볼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This will look like numbers. 이 부분이 숫자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한번 프린트를 해보죠. 프린트를 해서 돌려보면 이렇게 정말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죠? 그게 바로 앞에 있는 B라고 하는 이 녀석이 나타내는 역할입니다. B는 Byte의 약자에요. Byte. Byte. Byte로 한번 표시를 해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This will look like numbers. 숫자는 많으니까 이렇게 This만 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84. 84가 T죠. 대문자 T이고, 그 다음에 104. 104가 H가 되죠. 그리고 105는 어떻게 되나요? 105는 I가 되고, 그리고 115는 뒤에는 S입니다. 그리고 얘는 다 ASCII 코드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ASCII 코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지금 표시되고 있는 이게 그냥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쪽으로 앵글드 브라켓이 있죠. 그죠? 이게 일종의 Array라고 해야 되나요? Array 혹은 List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Array와 List는 표현할 때 그냥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Column과 물음표가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없으면 Array가 됩니다. 뭐라고 뜨느냐니까 이것은 U8 for Does Not Implement 이렇게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요런 Array 메시지 그죠? 첫째 이게 뭔지 첫 번째 그 다음에 Does Not Implement 이거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디스플레이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이해는 뭐냐니까 잘 보시면 U8 U8 이게 뭔지 아시죠? U8 타입의 데이터가 4개가 들어가 있는 Array 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앞에 있는 싱글 코트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보트 있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앞에 이거는 빼야 되겠죠? colon 싱글 코트 빼고 얘는 for for date values VALUE TYPE 이죠. TYPE is ua 이런 의미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시한거에요. 그 다음에 does not implement는 implement하지 않았다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에 넣으냐니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포맷 하는 말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포맷이죠.의 포맷 모듈 포맷 모듈의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트레이트 트레이트를 implement하지 않았다. 트레이트를 implement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우리 좀 이따 바로 공부를 할꺼에요. 트레이트라는 뭐냐니까 트레이트 is something 뭔가에요. which types can implement 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타입이 implement 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뭔가가 트레이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 OOP나 javascript 공부를 하셨을텐데 어떤 타입 클래스 OOP에서는 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 타입이죠. 타입은 각각의 타입 타입이 좀 클래스라고 자바스크립트 타입 스크립트에서 공부했던 여러분 타입 스크립트 공부하셨나요? 파이썬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은 자바스크립트는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상징을 하고 어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클래스라는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OOP를 공부한 적이 없다고 상징을 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께요.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어떤 공간적 대상입니다. 공간적 대상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람, 새가 있고 다음에 등등등등이 있죠. 이런 공간적 대상이고 타입 타입으로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I32라든가 U8라든가 점점에 봤던 이런 뭐라고 되었나요? U8의 데이터가 4개가 있는 이런 어레이라든가 혹은 기타 캐릭터라든가 혹은 스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타입입니다. 그죠? 얘네들은 공간적 대상으로 자동차나 사람이나 새와 같은 어떤 대상들이에요. 근데 자동차는 자동차가 할 수 있는게 있고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게 있고 새는 새가 할 수 있는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 타입은 각각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쓰게 되었단 말이에요. each type can do something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pcp to the type 사람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 i32는 i32가 할 수 있는 것 u8은 u8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런 array는 array가 할 수 있는 것 각각이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할 수 있는 것을 정해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말 말이 할 수 있는 것 그죠? 말 속을 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의 이러한 공간적 대상 타입들입니다. 이 세 타입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죠? 먹는다 잔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숨을 쉰다 그리고 또 걷는다 이러한 동작은 이러한 공간적 대상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i32와 u8과 혹은 캐릭터와 혹은 이런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뽑아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죠? 일련의 타입들이 할 수 있는 공통적인 공통적인 동작을 모아서 하나의 그룹으로 표현. 요게 트레이트입니다. 트레이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부족, 시족, 핏줄 이런 말이잖아요 혈통 그죠? 그래서 그게 트레이트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근데 먹는 것이 사람이 먹는 것과 말이 먹는 것과 소가 먹는 것은 먹긴 먹지만 먹는 방식이 좀 다르죠 사람은 어떻게 먹나요? 사람의 경우 사람은 대개 다 그런건 아니지만 그릇에 담아서 먹죠 그릇에 담아서 그리고 익혀서 먹는다 소는 그냥 먹는다 소와 말은 그냥 먹는다 그릇에 굳이 안 담고 그냥 먹는다 또 풀을 먹는다 사람은 고기도 먹는다 서로 다르죠 먹는다라고 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방식이 사람이나 소와 말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동작 중에서 예를 들어서 먹는다라고 한다면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그죠? i32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동작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동작을 표현하려면은 구체적으로 i32는 어떤 식으로 그 동작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죠? 소와 말이 먹는다라고 하면 소와 말은 대충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동작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어... 규정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규정을 어디다 하냐니까 사람은 사람 타입에다가 규정을 합니다 사람 타입에 먹는다에 해당하는 동작을 규정 그 동작을 규정합니다 동작을 규정 이것을 implement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implement 소는 소대로 먹는다는 동작을 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은 어떻게 하고 닭은 어떻게 하는지 각각이 다 자기가 먹는다는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 그것을 각각이 implement라 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얘가 이러한 데이터 타입이죠 이러한 데이터 타입이 어... 디스플레이를 implement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러한 데이터 타입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동작을 수행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수행할 수 있는 동작은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사실 다른게 있어요 뭘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디버그라는 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버그라고 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얘 얘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얘가 사실은 이 디스라고 하는 것은 얘 잖아요 얘가 화면에 표시될 때는 표시될 때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not display is printed is printed on the screen 이죠 스크린에 표시가 되는데 not by not by display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but 디버그 방식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디버그와 디스플레이는 유사해요 디버그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디스플레이가 되어야 됩니다 디스플레이도 되고 디버그가 되고 둘 다 돼야 돼요. 어쨌거나 얘가 인플멘트 하는 것은 디버그를 인플멘트 하고 있으니까 디버그 방식으로 표시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 b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b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때는 얘를 지우더라도 오류가 없어요. l 메시지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얘는 this라고 하는 얘 이것을 이제 spr 이 타입은 얘의 데이터 타입은 아직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좀 있으면 넣을 거에요. 얘는 이런 ref str 이라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죠? string의 약자입니다. string 앞에 이렇게 뭐 ref가 또 붙어있죠. 그죠? 이런 타입은 얘는 인플멘트 했단 말이죠. 뭘 인플멘트 했단 말이에요? implemented, 아, implement라 그럴까요? implement, 바로 디스플레이, 트레이트, 트레이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시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하더라도 오류가 없어요 또한. 왜 오류가 없느냐 하니까 디버그는 내부적으로 이미 디스플레이로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디버그는 이미 디스플레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디버그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디스플레이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이런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이런 데이터 타입은 디스플레이 방식으로는 안되고 디버그 방식으로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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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버그 트레이 not 디버그 트레이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도 이미 하고 있죠. 디버그를 했단 말은 이미 디스플레이 트레이트도 임플레멘트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버그 트레이트를 한 것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얘는 디스플레이만 되면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얘는 디스플레이만 한 것이 아니라 디버그도 해야지 표현이 됩니다. 디버그도 해야 한 데이터만 올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 방식이란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트레이트 부분은 나중에 그러니까 30 몇 번인가요? 그래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여기 있죠? 어디였나? 35번이었나? 35번에 이 트레이트가 있죠.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 35장에서 할 얘기를 지금 제가 거진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트레이트 공부하다가 아, 도대체 트레이트가 뭐지? 뭐 좀 이해가 될 것도 갖고 잘 안 된다 싶기도 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복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하스케열에서는 타입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스케열에서는 타입 클래스 타입 클래스 이게 러스트의 트레이트와 같은 의미예요. 자, 설명이 좀 길었네요.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